오늘 어떤 간증 4320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20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자녀마와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인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여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의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을 명하느니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었으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였어 그들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나사리 예수님의 해결될 지여다 믿음으로 가슴에 external 얹은 자마다 지금 나사리 예수님으로 해결될 지여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또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혼 소송이 원만하게 회복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어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어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아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믿음의 예수님을 믿은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다시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또한 여러가지 부자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자 문제가 해결될지다 각종 문제마다 주님 피묻은 서로 안사해서 지금 문제 문제마다 다 믿음으로 손을 얹자마다 나사리 입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나사리 입수로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느니 지금 어떠한 질병이 됐든 간에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사해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리에서 기적이 일어날지다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 예수명하느니 치유될지다 각종 5장 6부에 있는 모든 합병이 떠나갈지다 폐암이 떠나갈지다 폐암이 떠나갈지다 폐계력이 치유될지다 폐계력이 치유될지다 폐종량이 치유될지다 폐종량 물이 들어있는 사람이 깨끗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까맣게 보입니다 간암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성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성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난수암이 쥐들지다 난수암이 쥐들지다 허리디스크 쥐들지다 허리디스크 쥐들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쥐들지다 목디스크가 쥐들지다 여러가지 통풍이 쥐들지다 통풍이 쥐들지다 고혈압이 쥐들지다 당뇨가 쥐들지다 고질증이 쥐들지다 군대 귀신이 따라갈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따라갈지다 치매가 쥐들지다 치매가 쥐들지다 치매가 쥐들지다 치매가 차도가 있습니다 나사리스도 치매가 쥐들지다 믿음으로 암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암이 쥐들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쥐들지다 또한 안구건조증이 쥐들지다 안구건조증이 쥐들지다 또한 구강건조염이 쥐들지다 구강건조염이 쥐들지다 또한 변비가 쥐들지다 수면 불면증이 쥐들지다 불면증이 쥐들지다 각종 질병마다 주님 십자가 보일프로 폭풍을 쏟아서 지금 이 시간에 치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스도 치유가 될지다 다 믿음으로 암인한자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암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320 어떤간증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중부기도 끝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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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